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면을 먹다가 안 좋아해요 면을 먹다가 안먹어서 면을 먹다가 치켜봐요 면을 먹다가 치킨에 비해 면을 먹어서 먹어요 면을 먹으면, 면을 먹어요 면을 먹으면, 면을 먹어요 아 유빈이 콜라야? 이거 무알콜인데? 그래 그럼 같이 먹을게 아니 맥주 들어야지 짠할건데 성색한 마음 난 두 메랑 찍어야지 너 빨대 짠 메랑이야 했어? 언니꺼 먼저 찍고 어? 맥주 있나? 달걱고 맛있는거 응 완전히 유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멘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도 돼 너 먹어도 돼? 근데 다 안 익은 거 같아 그거 다 뼈야 그냥 시골인 거 같아 시골에 약간 사촌들 모여가지고 어른들 저기서 술 드시고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이 머스크 해가지고 먹기만 하네 그렇게 놓쳐 줄까? ㅋㅋㅋㅋ 그게 뭐 처럼 하냐 처음엔 왼쪽이 짠 나 혼자szyst 이런로 우리 예상할까? thirds 아 이럴 거 안 했어 뭐라고 재밌냐? 아 이 거품 뭐야? 다 마셨어? 응 아니야 한 번 씹어 화만 거 아니지? 아 나부터 할게 아 진짜 걸리기 싫어 죽다 배불러 진짜 이거 씹어야? 나 이거 씹었어야 되는데 씹고 있어 잠시만요 아 진짜 맛있어 언니 가나가 아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아 스피리아 아 스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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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ima 이리 와 아 지금 해볼게 해볼게 마지막 다가 너로 고춧가루 치킨 치킨 고춧가루 This is the first half of the egg. First, it's the egg cake kimchi. This is the egg cake. This is the egg cake cake. One, and the egg cake cake. 내장에 조무즈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멈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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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ทwheィ 자 riff 이 다가 치즈볼 과자에 먹기 좋은 하루 되요 참기름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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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었을 때 그 나뭇잎, 갈바이브 게임하는 때 나뭇잎 아니야 이거? 내일은 10일인데, 10일이야. 내일은 10일이야. 내일은 10일이야. 내일은 10일이야. 14일이야? 응.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샀다. 물어보기 이제 반죽을 먹어야 하는데 잘 먹어야 지내줘서 다시 한 번 먹 at some time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제는 또 만날 수 있을거라 진짜 따뜻한 맛 사실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한 번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담낸한다고? 아 그렇네? 아 여기서 가네 여기서 가네 집 가느라 밥 먹어야지 집도 멀고 평균은 차라리 지하철 타는 게 더 빨라 짠 나스프리 올려야 돼 근데 수업이 시원한 거 같나? 수업 잘 안 떠? 수업 잘 안 떠? 아 볏짚 이거 먹고 싶었어 이게 볏짚? 딱 먹으면 그 숯불 향이 싹맘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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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지한 상자 저는 그 조합이 싹마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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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부족한 상자 웅이 migrate! 귀여워 무량진 운동을 잘못해서 입었어? 그게 많아 손으로 비벼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맛있겠구만 맛있겠다 마트 다 넣었나봐요 영기형 먹어 마트 다 먹었으니까 처음에 마트 다 먹었음 고춧가루 요거는 그지.. 그지.. 이제 한 번 더 샀어요 파피 사자 이곳에 자세한 곳은 소스는 왜 이렇게 많아고 이제는 내가 어이없해 이곳에 일찍 이번엔 이렇게 면을 깨지 않게 비벼줍니다 이 노릇이 진짜로 쇼핑하고 땜에 식포도 좀 이쁘 là 햄가게 굳혀있는 편이코 아르톨라 다 먹은 그릇 아llo 1분 9분 양반 전까마 밥맛이 먹고 맛있다? 오늘 같은 느낌은 아니야.. 이만수는 정말 맛있어.. 오늘은 체배자국르기를 먹기 쉽게 먹었어요 이게 잘 먹었니까.. 마시는 이걸로는 여러분이 다 먹어야지.. 더 맛있는데.. 엄마가 더 맛있어 엘리하게 먹었었는데.. 자, 횡불과 후라이가 신고를 먹어서 정신이 없었지만, 이리와던 찰떡이 아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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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싶었어? 진토릭 아쉽고 아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게 잘 어울리는 못먹어요 다진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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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맛있는 계란 오징어 치킨 사실은 미니 belle 매운 그리고 김치 아 진짜 이쁘었어요 그만 나눠주세요 싸운거봐 무슨 의미지? 그니까 무슨 의미지? 확인 다 씻었는데 아 맛있겠다 치마 바지 갈아입어 하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맛있겠다 바지 갈아입어 맛있어? 응 아 유주 왜 이렇게 많아 야 머스터를 왜 가지고 와? 머스터드 맛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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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열어봐도 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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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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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이렇게 해야되나보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야하나 어? 야야야 이거 이빨 아니 접시 깨지는거 아니여? 이렇게 해야되나봐 죽고있냐 죽하지말라고 의식 겁나게 카메라 의식해놔 그냥 야먹기 힘들어요 아 곧 지쳐 파동 좀 해주시면 안돼요 두번 더 하라고? 해볼게요 안드신다면서 배부르다고 어이 맛은 많았어 나 칼들었어 조심해 너 이렇게 찍었나? 어? 느낌이 안좋은데? 했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야? 땅이 기울어져 수평 조정을 해도 한계점이 있잖아 다 잡으려고 이렇게 찍었네 그랬나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좋아 지금 잘생겼는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